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래도서관이 생활문화 독서동아리를 위한 공간을 지원합니다.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등포구 소재의 생활문화 독서동아리가 대상이며 멘토 또는 대표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연중 10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,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지원하며 정치적, 영리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제외됩니다. 지원 공간은 도서관 내 강의실과 동아리실이며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.